그래서 이 단곤색이란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런 웅헌한 기상이 잘 유지되다가 고구려 때 나치고 꽃을 피웠죠. 그런데 조선시대에 이르러서 이성계 조선시대에 이르러서 처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 사건이 바로 위화도 해군입니다. 고려시대만 해도 무신정치를 했으니까 군이 셌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대륙을 정보를 하러 원정 떠난 것이 몇 번이나 됩니까? 그런데 어쨌든 고려 말에 이성계가 우리 정의의 군사를 이끌고 명을 치러 갔었는데 위화도에서 해군을 하게 됩니다. 황명을 어겼으니 이성계가 사는 길은 쿠데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용장군이 수비하던 개경을 점령하고 사신을 명나라로 보냅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은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역성혁명을 했으니까 나를 인정해달라. 그 대신 형님 국가로 모시겠다. 그런 내용의 편지를 가지고 사자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하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의 종묘사직 그러면 그게 뭐 같아요? 땅의 곡식의 죄를 지내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죄를 지낼 수가 없어요. 왜? 천자국이 아니라 제후국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선이 건국됐는데 가만히 역사책들을 보니까 우리가 천자국이었어. 우리가 대륙을 통치하고 그런 책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세조시대에 이르러서 역사책들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조선왕조실록의 세조편에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고 나서부터 마음이 확 돌아섰어요. 이걸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 보시면 팔도관찰사한테 이러이런 책들을 전부 거둬라 하고 책 이름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어디까지 왔느냐. 익자 첫 참하라. 책을 숨긴 사람은 차명에 처하라. 목을 짤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까지 시행을 했어요. 그때 이제 책들이 고조선 비사, 대변설, 조대기, 주남, 일사기. 여기 보고 고조선 비사, 대변설, 조대기, 주남 이렇게 쭉 써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띄어쓰기를 안 했으니까 여기 이대로 읽으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책들이 전부 다 응원했던 우리 역사를 기술한 불온서재기였던 겁니다. 저는 여기서 동천록이란 책. 하늘이 움직인 기록. 통천록. 하늘에 통한 기록. 여기 동천록이 있고. 이 책들의 내용이 뭔지. 동천록도 여기 있죠.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기에 혹시 아까 무진 50년 5성 7호 그런 기록은 여기 담겨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보면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안암노와 원동중이 쓴 삼성기. 그런 책도 무조건 거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삼성이 뭡니까? 기업 이름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성인성자를 쓰는 삼성기라는 말은 환인, 환웅, 단곤 세 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삼성기라는 말은 환인, 환웅, 단곤의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안암노와 원동중이 쓴 삼성기라는 책이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의신의 적 없잖아요. 그 책들이 바로 환단고기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환단고기라는 게 만 년 전에 우리 민족이 러시아만한 나라를 유지하면서 전세계를 지배했다. 그런 환타지라며 그렇게들 말하고 있어요. 젊은 애들은 황단고기, 썩은 고기, 못 먹는 고기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단고기가 뭔지 제가 오늘 분명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환단고기는요. 아까 분명히 조선초에 존재했던 안암노의 삼성기, 원동중의 삼성기. 이 두 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같기 때문에 우리 독립운동가이셨던 계연수 선생님이 편집하면서 상하로 나누셨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무진 50년 오송치로 그 기록이 담겨있는 이암의 단군세기도 환단고기의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범장의 북부역이, 임액의 태백일사 이 다섯 권의 책을 계연수라는 분이 편집하신 겁니다. 언제? 1911년에. 즉, 나라가 일본에 먹히고 국혼인 나라의 역사도 다 잃어버릴 것이 걱정된 계연수 열사께서 이 다섯 권의 책을 모아서 환단고기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단고기는 책 한 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이름입니까? 환단고기, 환인, 환웅, 단군의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섯 권의 역사책을 모아놓으니까 그냥 상징적인 제목을 붙인 거죠. 여러분 이걸 아침 단자라고 하죠?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지금 날일자니까 묘사하는 글자인데 여기 보시면 단자가 있죠? 우리 아침의 나라, 우리나라에 딱 어울리는 어르신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계연수라는 분이 삼성기는 원래 우리 집에 있었다. 단군세기는 누구한테 얻었다. 해가지고 이 다섯 권을 이렇게 다 모아놓으셨던 것입니다. 특히 이 중에 이 암은 고려의 문화시중이었습니다. 국무총리였다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단군세계를 쓰셨고 그 후손이 이맥, 고성이십니다. 이맥은 이제 조선시대 편수관 위치에 있었나 봐요. 이 걷어들인 책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 다행히 이분이 그 책들을 다 읽으시고 하이라이트를 만들어서 기록에 남기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정리하셔가지고 그냥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책 이름 태백일사는 한자로 어떻게 쓰냐면요. 이렇게 씁니다. 다 쓸 필요는 없고요. 태백일사 할 때 일자가 참 어렵다, 고독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옛날에 독일 할 때 일자입니다. 그러니까 태백, 우리 민족의 역사를 숨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 뜻 자체가. 그래서 저는 고성희 씨한테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섯 권의 책이 삼성기는 글자가 몇 개 안 돼요. A4 용지 몇 장이면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태백일사는 이 환단곡이라는 책의 거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섯 권의 비중이 또 다 달라요. 그래서 다섯 권의 책을 환단곡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옛날에 어떤 분들이 박석재 박사님, 환단곡이가 엉터리 책이라면서요. 저한테 물어보면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먼저 물어봐요.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고 엉터리다 아니다 얘기를 해야지. 사람들이 다 선동돼서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환단곡이라고 하면 그냥 읽어보면 안 되는 줄 알고. 다들 그렇게 참 경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환단곡이는 개연수라는 분이 만드셨다. 그다음에 100년 뒤에 상생방송 안경전 이사장님이 100년이 되는 해 역주본을 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